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.. 왓? 어.. 왓? 어.. 왓? 아임 코리안 류누 BTS 빨리 붙어 에어링 하루구멍 어이 렛이네 아 너랑 아지 렛이덕 사후 오 좋아요 아이씨 하아 정말 빨리도 쓴다 너무 빨리 써가지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썼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레이더를 써가지고 아유 내가 레이더를 못 봤네 아유 미안하다 야 아유 이거 태어리 오메토리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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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어링이랑 심화랑 충각했어 아임 코리안 나 지펜 이즈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샘숭 어 웰컴 저기 저것도 갑자기 뭐 중국어로 하는순간 저거 분명 일부러 매기는걸로 간주하고 난 밴때릴거야 저거 아 콜맛이씨 뇌저를 하겠소 콜맛이씨 요시노는 왜 또 저기 있냐 요시노 혼자 저기 있어 요시노 한국 어딨냐고 하면 호주 찍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도 미국 오십개 주어 너 다 몰라 그럴 수 있어 아 오십일개였나 이리와 엣고스라 ㅇㅋ 네 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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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가장 맘 편해. 쟤네 왜 밀리냐. 니들 왜 밀려? 어? 지점이 바뀌는 거지 탄이 고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사거리가 늘어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. 그냥 총총찰기 쓰고서는 멀리서 쏘니까 그게 고각처럼 느껴지는 거지. 고각으로 바뀌는 거지. 고각으로 바뀌는 거지. 고각으로 바뀌는 거지. 고각으로 바뀌는 거지. 아 쿠폭쓰는구나 그럼 됐다 아 쿠폭쓰는거 없는 새끼가 왜이렇게 찡찡돼 소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병원 wombs 병원 벗고 병원에 보이지 병원에 치유가 병원에 치유가 병원에 치유가 병원에 끊어버린다 병원에 치유가 병원에 치유가 병원에 치유가 까지 다 되었네요 병원에 치유가 아니 미친 하츠마 피가 왜 8만이냐 아 아 아 아 아 전투가 끝난 후 5분 어 왜 거기서 철갑탄을 쏘냐고 고폭탄을 안 쓰고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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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スモーク展開完了 よく 重力子エンジン最大戦速 敵艦隊が優勢 我ら霧が負けるだと 敵巡洋艦を撃沈 敵艦隊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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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어 야 근데 그냥 골리아 쏘면 안되냐 왜 거기서 버몬트를 써 내가 치는 랄따